안녕하세요 뚱본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 오늘은 곤약 다이어트 21일차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84.7 아까 제가 일어나서는 84.1 이었었거든요 다시한번 제가 볼게요 84.7 오히려 좀 찐거 찐거 같기도 하고 빠졌나 모르겠네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죠 0.1 빠졌네요 0.1 오늘 제가 늦잠 자 가지고 먹는 영상은 찍지 않도록 할게요 지금 빨리 나가 봐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세요 고마워요